자, 봐라! 이제 완벽하게 한 몸이 된다! 아 이거 진흙대가 이거 3주때 연락이 되지 않네 어? 그때 연구실에 가서 연락이 계속 안된거 같던데 저 연구소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한명도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도대체 저 연구소에 뭐가 있는거지 누가 봐도 연구실은 아닌거 같은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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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인가? 어? 연구실 앞에 피가 막 묻어있는데? 어? 아니 케찹이었네 아니 어쨌든 어? 쥐늑대를 구하러 가야겠어 쥐늑대! 내 친구 쥐늑대에요 어디있나? 어휴 이 연구실에 이거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계세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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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휴 이거 어휴 당신은 누구세요? 꺼내요 꺼내드릴게요 꺼내드릴게요 어휴 무슨 일이세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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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내야 될거 아니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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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신 왜 굳이 갇혀있냐구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말이죠 오늘 그 여기에 경비로 취직하러 온 태택인데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여기 띵동 하고 들어오니까 후두부를 가격당해서 저게 있더라구요 아 그래요? 제 친구 혹시 쥐득대로 못보셨어요? 파란색이 있는 친구인데 여기 들어가서 3주째 안나오는거 있죠? 아 맞아 제가 그 친구가 불러가지고 왔거든요 그 친구 아마 옥상 2층인가? 2층이 있을거에요 그래요? 쥐득대야 어딨어? 어휴 이 친구 어딨나? 여기도 없고 늑대야 여기도 빨리 나가야되는데 연구실 어우 뭐야 쥐득대 그 친구같은데 목이 없는 마네킹이 있네 여 어딨나? 이거? 어? 어? 여기도 사람이잖아? 어? 저기요! 저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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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여기에 갇혀있어요? 이 사람 물개가 갇혀있네 여기 어디죠? 여기는 어? 이상한 연구실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한명도 안나오길래 제가 걱정돼서 걱정되는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거 있죠? 저는 저는 제가 똥 싸러 병에까지 간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요 똥 싸다가 갑자기 누가 때린 거예요? 비겁하구만 정말 잔인하구만 나 밑에 딱 한 기억이 없는데 한 번 봐줄래요? 어우 저리 가요 아저씨 찐하게 묻어있는데 아니 어쨌든 그러면은 제 친구 아직 쥐닐 때가 잡혀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죠 빨리 갑시다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아까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었는데 혹시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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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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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숨막히게 냅두자 어이구 납둬보자 한 번 언제까지 일어나봐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한 번 언제까지 일어나봐 빨리 가자 으하abad 아니 서요구 구해줄게요 아이씨 copying 어이구 어렵다 아igo 어흑 으악 어흑 아희구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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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흑 갑자기 뒤통수를 막고 이렇게 여기 갇혀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반찬이 뭐였는데요? 반찬? 네 반찬? 반찬이 이거였어 이거였어 어이구 어이구 이거는 어이구 이거는 이한씨 똥 아니야? 아까 썼던 똥 아니에요 이거? 그쵸? 아니 내가 똥닦은 휴지네 아 똥닦은 휴지냐? 아 다 깠었네 다 깠었어 아 다 깠었네 아 다 깠었네 아 어쩐지 다 맺고 갔네 아니 어쨌든 여러분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제 친구가 여기에 갇혀있거든요 같이 구하러 가시죠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빨리 갑시다 어 늑대야 어딨어? 걱정되는 마음에 달려왔는데 말이야 걱정 마 걱정되는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어디있네 왜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들이 뒤통수를 먹고 다 쓰러져서 저기 물병 안에 갇혀있는거지? 도대체 모아가는 연구실인거야? 어? 아니 이럴수가 여기 좀 봐봐요 어? 왜? 무슨 일이에요? 야 여기 여기 어? 피가 묻어있어요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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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이거 피똥 아니에요? 당신이 싼? 어? 어? 사실 아까 네 이거 보이겠지만 휴지인줄 알고 썼는데 꼬챙이였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설마 어 설마? 그 유명한 블라디미르 아이고 그 분이셨구나 아니 블라디미르 어쨌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친구를 찾으러 가야됩니다 어? 오케이 올라갑시다 어휴 늑대야 어딨어 걱정되는 마음에 달려왔는데 말이야 어딨는거니 걱정되는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어딨어요? 어휴 도대체 뭐하는 연구실이래 감옥도 있고 뭐 이런것도 있는거지? 인체실험하는 그런건 아니에요 여기? 어? 그 영화에서만 보던? 어휴 잠깐만요 뭐 그런건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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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 늑대의 목소리가 아닌데? 당신 도대체 누구야? 어휴 어휴 음 내 이름은 신비워트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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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러면 늑대의 몸에 몸속에 들어갔다는건가? 그래 이 몸은 이미 내가 자각했고 너희들의 몸으로 실험을 다 끝내고 드디어 나에게 맞는 이 쥐 늑대의 몸을 찾았다 어휴 어휴 주위대의 몸은 그렇게 세진 않을텐데 왜 그 몸은 하필 들어간거지? 맞아 어휴 말이야 허약했어 내가 어 정확하기가 너무 쉽더군 어휴 근데 주위대의 몸으로 니가 뭘 할 수 있지? 그냥 너 그냥 내 한 주먹거리도 안될텐데 그 모습으로 말이야 어? 어? 그치 이 모습으론 평범한 인간되기 있는게 힘들겠지만 자 봐라 이제 완벽하게 한몸이 된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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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얘들아 멍불렷 보자 아무래도 제 친구 그 녀석이 인체 실험에 당해서 이상한 괴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연구실을 빨리 나가야되요 여러분들 아니? 어휴 빨리 아이템을 먹고 빨리 나가야겠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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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는거야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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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세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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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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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무슨일이야 어휴 제 몸에 이상한게 들어갔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갔다는건데 어휴 어휴 이 몸을 원래대로 돌리려면 제가 만들어 둔 비밀장치가 있는데 내도 근데 저택에서 비밀번호를 찾아서 그거를 비밀번호가 뭐 najle라면 비밀번호가 뭐너냐면 아 이럴수가 비밀번호는 도대체 뭔데 문 열고 가야지 Arab resolved 하료 잘오지말 문 열어주세요 이 연구실을 이 연구실은 미쳤습니다 빨리 나가야되요 아 빨리 문 열어 어어어 빨리 가자 쥐릴 때 몸에 이상한게 들어갔나봐 헉헤헹 쥐린 어딘가에 비일번호가 있었다고 하니깐 어? 이거 빌븐 아니야? 이거 검은색 양토? 양모? 이거? 이거네 이거네 어? 이걸 모으면 되겠구만? 일단 한 개 찾았고? 좋습니다. 죽 아니? 오!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러지마!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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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베노비 와요! 죽으신 도망가요! 이쪽으로 가요! 오! 야 쟤 안 탔었어요? 뭐야? 나 완전히 나 거, 어 뭐야 문 열려있네? 나이스구요? 베놈이 너무 커서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그냥 쑥 가버렸네? 아 이거 비밀번호를 찾고 나가야 되니까 아저씨 이게 비밀번호야 이거이거이거 이걸로 찾으면 돼 저기요! 네! 아저씨들!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이걸로 찾으면 돼 이게 이거 가지고 비밀번호 맞추면 나갈 수 있어요 연구실을 오오오오 그런...그런가? 아가씨 제가 또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네! 저녀석이 저희를 실험을 한다고 하지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캡슐안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저렇게 되지않을까요? 아 저렇게 되어서 뭐하게요? 뭐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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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갑시다 여기서 Object 아아!! 아아 x2 아아 x2 아알들거나 어 왈도바 도망가세요! τα HYimate 하핰p 비명소리가 막 어디든가 퍼주네 네 구해주러 가야 겠다 어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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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 아 나 지금.. 근데.. 래보가 없네 살려 주고 싶어서 레보를 하고 와야겠다 레보가.. 레버가 어딘가에 있을텐데 이 연구실에 없는게 많아 템이 진짜 안나온다 살려주러 갈대 레버가 있겠죠? 저 친구들 어이 친구들아 내가 왔다 얘들아 내가 왔다 레버 줘라 레버 줘라 키 키 키 키 키 줘 음 안살려줄꼬 얌 아이씨 왜그래요 애교 부리는 사람은 살려주도록 하지 먼저 부려봐라 택택이 그게 애교냐? 야 너 라작놈 한번 해봐라 애교 한번 부려봐라 오케이 초필살 엉덩이댄스 쳐봐라 귀여웡 이 녀석 추억 그게 엉덩이 추억이군 나와라 이 녀석 굉장히 추억이군 아 문 열어줘 진짜 살려줄거라 진짜 살려줄거라 생각했냐? 살려줘 영원히 여기 갇혀있어라 가자 도망가자 라작 나도 있어 니 초필살기 엉덩이 춤은 좀 귀엽군 나도 알고있소 끄궁 끄윽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Quad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러지마세요 러아 бар 죽어놨 Angular 어후 어후 어허 discipline 사러 왔다 이말이 어허 또 왔네 거의וע 내가왔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 한 모아 문장으로 저기 위에 있었네? 아! 여기 위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네요 일단은 레보를 찾아서 친구들한테 가도록 할게요 레보 어디 없나? 어? 레보가 진짜 없네? 다 먹었어! 어? 레보가 진짜 없네? 어?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왜 다 먹었어? 어? 다 먹었네? 잠깐만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어? 뭐야? 폭죽 로켓이랑 멀미 로... 포션? 어? 뭐야 상자를 다 열어봤는데 없는데? 안되겠다 이거 일단은 어? 아이템 액자랑... 낚시대... 아우... 왜 다 쓸모없는 것만 나오지? 실명 포션에 멀미 포션 아 일단은... 친구들을 구하러 갑시다 일단 먼저... 친구들이 레보가 있을거야? 쒸쒸쒸쒸... 분명 위에 있다... 쒸쒸쒸... 조심히 가도록 하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해... 여러분들 제가 왔습니다 어? 어? 왜? 인간 만남! 왜? 아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 왜왜남 위 fluent 저희도 이제야 보여주러 오셨죠? 으허허허허헉 으허허허허허허허허 왜왜왜왜 저희도 이제야 보여주러 오셨죠? 아니 왜 저거.. 으아악! 아악! 아악! 아 이러지마! 놀래라 진짜 놀랬네! 진짜 놀랬네! 아 진짜 놀랬네! 아 잠깐만! 나 진짜 놀랬네! 누구야? 그 옆에 신비노트가 나왔대 저거 신비노트인거잖아 이 친구가 왜 떨어져있지? 아까 떨어지면서 신비노트가 나와버렸어 저기 봐봐 옆에 뭐니? 이럴때야! 병신차려! 어! 어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어허! 어허! 어허어허! 어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엔경주 갑자기 변신할거같은데 이거 잠깐 들어가봐 가둬놓을게 혹시 모르니까 어지러워요! 들어가나요! 이제 딱! 그냥 이렇게 얘들아! 키 줘! 내가 열어줄께! 아 여기있어 여기있어 빨리 줘 빨리 줘 어 빨리 어떻게 나온거야 어떻게 나온거야 너 어떻게 나갔어 빨리 나와 지금 에드니 정신적인지 빨리 나와 가자 너 따라오지마 또 변신할거잖아 갑자기 아 근데 아까 들고였던게 뭡니까 아 이거 먹물인데 먹물? 먹물? 어 맛있겠다 잘 보니까 이게 신비오트라 써져있는데 한번 먹어봐 이거 왜 먹어 야 그거는 갑자기 또 왜 먹어 야 안돼 저거 왜 또 먹어 야 저거 왜 또 먹어 야 저거 왜 또 먹어 어 이게 뭔 겨우야 정말 아 이거 정말 끔찍한 느낌이었어 하핳 하핳 잠깐만 왜 또 먹어 아 근데 어디있어 어휴 어휴 아휴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아휴 아휴 깜짝 비밀번호 없어 비밀번호 보셨어요? 네! 네 아닙니다! 비밀번호 보셨어 비밀번호? 네 아닙니다! 비밀번호 껌전색으로 생겼다니까 비밀번호 제가 들고 있습니다 4에 0이야 일단 아니? 저도 들고 있습니다 어 오케이 두개 찾았고 좋아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저기 주 ... 저게 지는대가 보이는걸? 어. 변주 Adriana 멀리 오 오 오 오 오 오 뭘로속였는데? 어어 잘 빠진 알바라 달柔! 저게 뭐야 어머뇨 야 배성 망했어 아 내가 못했다면 워 이국 아자씨 아자씨 빨리 달 뺐다! 달 뺐다 그게 뭐야 아 오늘야 베놈 망했어 내가 뭐 일단 어이고 아저씨 아저씨 어? 베놈이 아니었어요 베놈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야 뭐였나 이상한 놈이었어요 이상한 놈 이상한 놈? 네 이상한 놈 혹시 이런거였나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걸 아니었어요 당신은 진짜 이상한 놈이구만 아하하하 아이고 황금사과 통조림? 뭐니? 아이고 완전 비히밀 통로다 다 막혀있어 여기 넴 난 사실 똥 휴지맨이야 이게 뭐야 어? 이상한 사람이네 여러분들 빨리 탈출합시다 맞습니다 이거 빨리 탈출해야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 똥 휴제의 힘을 보여줄게 어흥?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흥어어아아아아아아아 뭐에요 뭐에요?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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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흥이 났다 흥이 났다 흥이 났다 흥이 났다 여러분들 도망가세요 멸치맨이 옵니다 아니 배놈이라며 오늘 왜 멸치놈이 왔어 멸치놈 멸치놈 야 왜 오늘 멸치놈이 왔어 아아 여러분들 빨리 도망가야 돼 멸치놈이 옵니다 멸치놈 어 저거 저거 그..그냥 멸치도 아니야 어...그냥 육수용 멸치야 저거 너무 말라 비틀어졌는데? 저 저거 저 녀석 바로 사골이야 사골 안돼 어? 1 2 뭐야 뭐니? 2 0 땡 뭔데? 2 0 땡 뭔데? 잠깐만 뭐 빌보나 알거 같거든요? 잠깐만 나 빌보나 알거 같애 아까 내가 분명히 그쵸? 2 0 2 0 2 0 아 2 0에 2 2 0에 뭐 땡 아니지 아니지 뭐 공 뭐 공? 칠 공 하 공? 하 공? 오 공? 아 2 0에 삼 공 1 공 2 공 배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배노오오오오오오오경오오에오오오오오 어허허허허 빨리와 x3 쉬쉬쉬 여기있어? 여기있어? 이 안에 있는거 맞아? 아 없는거 같은데? 어? 이게 어디갔어? 없어! 아 나 비밀번호 하나가 부족해 지금 어 뭐야? 그쵸? 사공이죠? 이 공 땡 공이란 말이야 이공 땡 공 이거야 비번이 지금 할아버지 이거 이공 땡공입니다 어? 수건 어 수건아 이거야 오 빨리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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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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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공 땡 뭐니까 이공 일공인가? 이공 일공? 이공 땡공? 보자 아 비번 맞춰봐 보자 어어어 죽겠다 꺼질뻔했다 팔공 칠공 칠공 육공 어 육공 이오공 이였어 오케 2060 이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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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지금 갇혀있나봐 내가 내가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구하고 올게 애들이 갇혀있나보네 이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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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놈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하고 가죠 친구들을 이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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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 찾았어 2060 이오공 어 빨리와 택 2개 한 명 택 2개 없잖아 택 2개 위로가자 위로가자 어 어디갔어? 이친구 또 아 찾았다 찾았다 비번 찾았어 비번 찾았어 문 좀 열어줘 어 그래그래 열어줄게 어 근데 그냥, 어, 그렇지 자, 가자! 어, 이거 뭔가 드리블치려고 해야 돼 아냐아냐, 그냥 가자, 가자 2060 있다, 2060! 아니, 배놈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조심해, 줄리, 갑자기 튀어나갈 수도 있어 그러게, 무서운 녀석은 아닌 것 같아 맞아, 뭔가 좀 맞나 오케이 오케이 2060, 2060 자, 올라가보죠 2060 왔다 나가자! 비가 또 오는놈 아니고 야, 머리 다 빠지겠네, 산성비내린다 우와, 초록색비내, 이거? 어, 빨리 오세요, 아저씨! 여기 위험합니다, 빨리 나가야 돼요 아,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던져?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배놈이 올 줄 모른다고 똥유주마님, 빨리 오세요 왜, 나 안가져, 오케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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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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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리려고, 기다리려고 하는거잖아 어? 어우 어떤 녀석이 미끼가 됩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 만만한 녀석이 좋겠습니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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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만만하면 상둥이 게임! 아저씨! 저기요 똥 싸신게 저기요! 뭐야 뭐야 여기있어 아저씨 어어어어어어 오어어어어어 어어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RC RC RC가 저깄 미끼가 됩시다 저쪽에 입구를 지키고 있거든여 출구를 미..끼기마아 내가여 알은 미끼 맞지 미끼 저쪽으로 가서 미끼가 되세요 어? 내가? 네 가세요 저쪽으로 쭉 가시면은 미끼가 되세요 곰옹참 미끼하게 딱좋게생겼네 네 빨리가서! 미끼가 되세요 빨리 가요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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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은 남기세요 그러면 똥이 너무 마라 똥 한 번만 싸고 가 아 그냥 싸 여기서 그냥 싸 아 이쪽으로 가서 알았어 알았어 가 가 가 가 가 어 가 빨리 가 똥이 형 빨리 가 가 가라고 아 빨리 가 관심도 저 관심도 어 야 물리쳤는데 좋았어 어 좋아 좋아 어 아저씨 어디갔어 이분 외놈을 외놈을 자꾸 왔다니 갔다니 야 물리쳤어 가자 내려가자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어 어 저희는 탈출 했군요 좋습니다 살았다 아 똥쟁이가 최고야 형 근데 그분 어디있어 똥쟁이분 그분 어디갔어 저승으로 가셨다 그분 뭐였어 그분 아 드디어 벗었네 왜 어 아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베놈이 어 심 이제 심비어트가 몸속에 나와서 저희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여기 속 어디야 어디 어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거 아냐 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거 아냐 어디 어디 저 위 있잖아 저 위에 제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아이 어 뭐지 이거 먹는건가 어 엉엉 맛있겄다 어엉 야옹 귀엽잖아